안녕하세요 씨드민 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 팁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해외 나간 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일 처음 가봤던 데가 미국 이었구요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행사 7차 가봤었고 그 다음에 독일도 가봤고 그 다음에 스페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가봤던 같아요 미국은 라스베거스에 가봤었는데 워낙 좋은 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쾌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갔을 때는 폰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폰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어느정도였냐면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폰을 이렇게 앞에 뒀어요 저도 평상시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뒀는데 옆에 지나가던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긴 하거든요 가면서 수건 같은 걸 잠깐 이렇게 덮더니 샥 이거 빼간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일행이 그걸 봤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되게 멋쩍은 듯이 하면서 이렇게 폰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폰을 안 뺏겼는데 잘못하면 폰을 깜딱하면 뺏길 뻔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곳은 집시도 많고 폰이나 뭐 기준품 이런거 훔쳐가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행 갈 때 가방 같은 걸 발로 밟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누가 못 가져가게 무조건 가방은 앞으로 메고 그래서 그런거 좀 조심해야 되더라구요 해외여행 갈 때 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값비싼 폰을 안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폰 중에 만약에 다른 폰이 있다면 좀 저렴한 폰에다가 유심 집어넣고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폰을 안 쓸 수는 없죠 국내에서 어떤 중요한 업무를 위해서 전화가 온다든지 제가 또 뭐 전화를 걸어야 된다든지 그런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로밍을 해서 가면 좀 피싼다는 편견이 있어서 현지 유심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현지 유심도 써봤거든요 뭐 미리 구매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가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근데 현지 유심을 잘 안 쓰는 추세이긴 합니다 저도 현지 유심 써봤을 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현지 유심 같은게 우리가 어떻게 가서 선불폰 쓰든지 그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신이 있다고 치면 국내에 거기서는 조금 아래쪽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속도 그렇게 많이 빠르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로밍이 더 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밍폰을 사용하면은 자기가 원래 쓰던 폰에다가 그냥 원래 쓰던 유심 그대로 그냥 가져가 서비스를 쓸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로밍을 보통 사용하는데요 로링이 돼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도 좀 있어요 제 경우에는 해외 나갈 때 로링을 신청을 하고 나갔었거든요 미리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이때 나갈 거니까 뭐 이런거 확인해 달라 이렇게 안내하는 분에게 얘기해서 신청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자동 로밍을 신청해 놓으면은 제가 국내에 있다가 해외 나가면 자동으로 그냥 로밍이 돌아가요 그래서 비용을 그렇게 막 폭탄처럼 내지 않고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여행을 갈 때 첫날은 애매하게 도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착했는데 한 10시에요 밤 10시 그럼 2시간 있다가 12시간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폰을 켜버리면은 하루를 쳐요 그래서 하루 요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시간밖에 안 남아서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2시간을 폰을 안 켜고 있다가 딱 12시 넘어갔을 때 폰을 켜는 것도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행 갔을 때 첫날은 그냥 저는 폰을 안 켜게 되더라고요 애매하게 시간 걸리면 근데 예를 들면 낮에 도착해서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폰을 써야 되니까 그때는 폰을 켜고 로밍을 처음에 할 건지 막 묻는 게 뜨는데 그냥 한다고 해버리고 그냥 신청하고 써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로밍을 신청하지 않고 만약에 해외 나갔어요 그래서 폰을 켜면 로밍이 동작하게 되는데 그 막 데이터 폭탄 막 요금 폭탄 이렇게 맞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써도 하루에 최대 5,000원 까지만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안심 T로밍이 그냥 자동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실수로 그냥 나가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같은 경우는 하루 30분까지는 최대 1만원까지만 내면 되고요 로밍 음성통화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분까지는 또 무료예요 그리고 제가 현지 유심 얘기를 했지만은 해외로밍 하는 것보다 현지심을 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실제로는 통신사 가면 뭐 다른 통신사 있을 거잖아요 SKT, KT, U++ 이렇게 있을 텐데 각 통신사별로 이렇게 망을 갖다가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통신사에서 그냥 한 개만 자기들 것만 죽어라 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공유를 해서 그나마 제일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시켜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써보면은 이제 품질이 현지심이랑 해외로밍이랑 그러니까 로밍을 해서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의 모바일 데이터를 꺼버리면 폰은 켜 있지만은 실제로는 망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와이파이 상태로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각 나라에서 와이파이가 정말 잘 돼 있다면 와이파이만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와이파이만 이용해서 뭐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이용해서 뭐 사람들과 서로 음성통화 한다든지 채팅한다든지 그런 거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막상 어떤 나라에 가서 해외 나가서 한번 해보면은 정말 안돼요 잘 안되기도 안되고 와이파이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이 뭐 공항 이런 데 밖에 없는데 공항도 막상 해보면 잘 연계 안되더라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잘 안되고 와이파이만 사용하는 건 사실상 무리에요 그래서 거의 로밍은 거의 필수인데요 그래서 지금 SKT에 바로 요금제가 좀 약간 해외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해외로 나가는 분들은 자꾸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알릴 겸 해서 지금 뭐 많이 이벤트를 풀고 있거든요 만약에 첫 로밍 그러니까 첫 로밍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요금을 반값만 받습니다 여기 보면 요금제가 바로 요금제 라고 해서 3기가 4기가 7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용량은 자신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쓸 건지를 감안해서 쓰시면 돼요 물론 이거 용량은 없는다고 하더라도 속도 저하되서 쓸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속도 저하되서 쓰면은 좀 많이 느려서 좀 답답해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정말 많이 보내고 또 사진도 많이 찍고 뭐 어디다 업로드 하고 이럴 거라면은 좀 7기가 쓰시는 게 좋구요 그러지 않으면 3기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3기가도 용량이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격이 적혀 있죠 7일간에 29,000원 뭐 30일에 39,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데 첫 로밍인 경우에는 이 서비스 처음 쓴다고 하면은 이게 반값도 또 줄어듭니다 이 가격으로 이 서비스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해외 나가서 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잘 안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우리나라 인터넷이 엄청나게 빨라요 지금 보면은 해외 나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진짜 속도가 이렇게 빨랐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쓰다가 해외 나가서 엄청 답답한 인터넷을 갑자기 쓰려고 하면 막 미쳐버립니다 근데 용량도 부족해서 만약 잘 안된다 그럼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용량 딱 선택을 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바로 요금제 선택하면 혜택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투어 웹지 매달 증정이랑 그리고 이런 캐럿에 해외여행보험 50% 할인쿠폰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할인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로밍을 인정을 하면은 이렇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응모해 보시면 좋겠죠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는데 여기 보면 요거 이거는 꽤 좋은 여행용 가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명 주고요 네 한명만 주네요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 9세대 이것도 한명 주고 그 다음에 코닥의 레트로 카메라 이것도 3명을 줍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100% 경품을 제공하는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도 주고요 제 생각에 SKT 쓰시는 분들은 해외 나갈 때 거의 로밍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현지 유심은 너무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업무 때문에 가신다거나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제 잠깐 여행 가시겠죠 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가시는 분도 있었겠고 그런데 이제 국내 전화번호를 못 받고 이래 버리면 정말 답답하고 막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로밍을 할 텐데 어차피 로밍하고 갈 거면은 여기 있는 요금제를 알아보셔서 더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용해 보시고 혜택도 있으니까 한번 혜택도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